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특수보대 시뮬레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돈은 먹어주고 이건 뭐지? 기어. 유니폼도 있고 기본 조끼. 이걸 2,000원에 사라고? 일단은 다른거. 이거는 그냥 끌리는 용도인가? 여기. 조끼. 조끼 하나는 하나 사자. 총 30개 있나? 와 이거 로봇스에 써야돼. 15,000원. 싼건 없나? 4만원, 4만5천원, 4만5천원, 2만5천원, 1만5천원, 9천원. 너무 비싸다. 잠깐만. 이거 중에서 졸, 졸, 졸 나는게. 다 3천인데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항공자점에.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와 이거. 추가하는데 5천원이라고? 못하겠는데. 맞아. 전문가로 간다고? 얘들아 이거 맞아? 특수부대 시뮬리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것은 당신의 스쿼트 리더입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따르세요. 스페셜. 아. 이거 해석하면 특수부대 시뮬리터네. 특수부대 특수부대. 특수부대. 특수부기. 뭐지 이거? 이것을 따라해보자. 에피글아이. 오픈어. 아아 뭐야 이거 해킹 파고있나? 아아 아 아파요 피 없는데? 메디킹 나 이거 쓰고싶은데 나한테 못쓰니? 으아아악 아 여기 안되네 이케아 이케아 어?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자 용의자 J를 눌러 드래그 옮길 수가 있구나 이케아 도망가자 아아아아 야 전문가는 어렵다 했잖아 얘들아 우리 다 죽었니? 다 죽었니? 아야 재밌다 이거 특수부대가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니 못죽였다는 이런 말이겠지 프로필 한번 붙죠 프로필 킬 킬 체포 하나 아직은 나 살거 없지 프라이닝 블루서클에 들어가세요 세 장전 완료 세 장전 완료 서킬 세 장전 완료 뭐 이거 왜 안돼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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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고 녀석들아 천수 fen 열어라 이케 mim 이제 제대로 해야되 오케 시작한다 달리기 안기 탭 탭은 지금 사람 몇명인지 볼 수 있는거네 오케이 준비는 끝났어 하드 정도가 적당하네 아 쉬움을 한다고?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으래 아 호두가 하나 더 있다 러시아 벵컬 적을 공격하고 마무리하라 특수부대 배치중 여기 어디? 나 뭐야? 오 나 리더다 이에야 민질인거 같은데? 일단 죽어 있네 오 얘들 너무 많은데? 죽고 오고 가야 될 곳이 어디지? 어디가? 아 다음 앱 선택이요 구글 서버 들어가자 아 썸티칼라는 돈이 들어요? 아 나 5천원짜리를 살만한 것도 없는데 이제 응 구글와 엘트 뭐 HP 추가도 안해 지금 뭘 사야되나 번들도 있네 PVP 모드 스킨도 주고 스피너도 있고 부활이 가능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뛰어볼걸 진입중 진입중 손 들어 움직임 쏜다 뭐 뭐야 깼어? 매치결과 아 이렇게 돈을 주는 거나 매치가 끝나면 아 뭔지 알았어 시작 준비할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코드 하나 알아냈어요 이거 하면은 5천원 준다고 합니다 아 훌리하는 시작이다 와 레벨 한 번에 엄청 많이 되네 왜 이렇게 많이 되냐 코드 써서 그런가 이킹 응 열어 응 열어 그냥 쏜다 달달하고 그냥 다 쓰고 하나 그냥 하나 재장전 속도가 똑같네 오케이 나 이제 4레벨을 얻어보자 이겼다 아 뭐 없네 이거는 오우 게임 시작한다? 아 이지 너무 싶다 그치 어? 거기 간다고? 제가 해보자 한번 하드? 전문가 전문가 오케이 오케이 오 스쿼트 리더가 안보여요? 일단은 누군지 봤어 내가 아까 리더였는데 죽은거네 그러면 지금은 화물선을 화물선을 뭘 해야 되나 봐 야 저기를 뚫으라고? 스킬이기가 맞냐? 스킬이기 스킬이기 안 먹어야지 돈 먹고, 돈 먹고, 가자, 가자 무기 좋아, 무기 좋아 달려가, 달려가 진입 우리 어디가 오 적처리완료 적처리완료 우리 어디가야 해? 저 위로 가야되나 여기 뒤에 있구나 2레벨 냈다 여기 위에 길이 있네 가자, 올라가자 어디까지 위로 올라가야되는거야 이거 엄청 높은데 뭐야 이거 죽어졌네 어 인쇄 인쇄 죽여버림 아 여기로 이렇게 다 모여있구나 3명 남았는데 마지막 1명 어디있어? 진짜 없는데 어 오 낙정없다 나이스 저 카메라 어디있냐 아 아 됐다 잡았네 우리 팀 좋았어 갱 유니폼 아 이거 유내품이구나 아하 방탄 헬멧 이곳 에브라이 저기 아 plein 그기 아 아 쟈 전화할 필요 어 나가 아 아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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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레벨인데 이제 뭘 할 수 있지나? 1레벨을 하나 살까? 시작한다고, 디셀. 와, 뽑았다. 5레벨을 하나 살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5레벨을 하나 살까? 5레벨을 하나 살까? 아... 틀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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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피가 없어. 좀 쳐야 될 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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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애들 다 없애버렸네? 다른 데로 봐야겠네 야 왜 안죽어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한 번 더 여긴 어디지? 야야야야 여기 왜 뭐야 여기 뭐야 아빠라 오 넌 누구세요? 여기 올라와 여기 있다 없네 어디갔지? 다 잡아 여기 다 잡은거 같은데? 어디있어 여기 내가 다 안죽였구나 좋으시고 체리 완료 됐다 와 6레벨 됐습니다 1850 일단 오늘의 특수부대 시뮬레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